방금 BTS분들 공연 영상 같은 걸 보면 1초도 쉬는 구간이 없이 전력으로 어떻게 이 체력 암배를 어떻게 하시는 거고 3,4회 이렇게 공연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건지 참 궁금했어요. 해마다 다른 몸 컨디션인 것 같기는 해요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는 방법이 생긴 것 같고 제 스스로도. 그러면 이제는 그냥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구간들도 많이 있겠네요. 맞아요 진짜. 가끔 한 번씩 놓칠 때가 있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놓칠 때가 있는데 진짜 몸이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. 몸이 기억하는 안무.